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KBS 9시 뉴스입니다. 인권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행사인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와 인권이란 주제로 오는 13일까지 이어집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세계인권도시 포럼의 주제는 기후위기와 인권입니다. 지구 온도 상승이 단순한 기후변화가 아니라 식량 부족과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위기의식에서 정해진 주제입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콜롬비아의 12살 환경운동가인 프란시스코 베라는 기후위기 극복이 인권 증진이란 결과로 나타나는 만큼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이 중요한 상황. 광주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조한 원칙과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느 한 도시, 어느 한 국가에서만 대응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대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행사는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면서 인권투어와 인권 논문 발표, 전국 인권보호관 회의 등 3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40개 나라에서 1천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인권도시 포럼은 오는 13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모든 회의와 토론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